대구시의회가 개원 31년 만에 의장선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른바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선출방식이었는데,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는 후보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후보 등록제로 선거 방식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이래 31년 만입니다. 종전에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후보 등록 없이 시의원 전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했고,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인 18명이 후보 등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등록제가 도입되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단 한 차례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출마를 했다가 탈락 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다시 도전하는 등 복수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 전에 정견발표 기회가 제공되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의장단 선출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일정은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 후 16일 제8대 시위의 마지막 임시위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콩클라베 방식을 시행하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 6곳 뿐이고 11곳이 후보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